안녕하세요 하틴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서구 평리동에 현재 나와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이것도 이 영상 한번 보실 맛 나는 뇌물입니다.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지금 차량이 아주 큰 차량들도 지나가고 버스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대도로면 35m 도로를 접한 통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가 점점 더 좋아지는 위치인데요. 현재 본 건물에서 차량을 5분만 가면 서대구 RC 그리고 서대구 KTX 역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입지입니다. 지금 동북권, 동대구역 인근으로는 엄청난 개발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죠. 이 서구권도 동북권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중에 있는 서구입니다. 서대구 여기 염색공단 이전사업 그리고 화폐수처리시설 이전 등등, 지하하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지금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건너편은 바로 대평린시장을 끼고 있는 라인입니다. 지금 역광이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건너가서 건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평린시장 같은 경우는 이 인근 평린 유타원이 생겨나면서 그리고 최근 올 10월 달에 반도 유보라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이 시장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곳이 바로 이 대평린시장 상권인데요. 이런 수요자들을 함께 끼고 있는 오늘 매물 제가 건너가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 길로 쭉 내려가시면 바로 서대구 KTX역사 바로 이어지는 직선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횡단보도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우측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매매가격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요. 그리고 현재는 1층, 2층, 2층 상가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편리한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 한쪽에는 미용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여기 꽈배기집. 그리고 2층 저기는 7사학물이 천문학당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앞쪽에는 또 대평리시장이라고 버스정류장도 있는 곳이고요. 횡단보도도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시장도 그 뒤편에는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도 있는 입지이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159제곱미터, 건물은 254제곱미터, 대지구평산산시 48평, 건물 77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80년 3월 31일날 중공에 낳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아주 깔끔합니다. 10억에 현재 나와 있고요. 대출은 현재 없으며 임대보증금 4천만원, 인수가 9억 6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백만원 현재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도 공실이라는 현수막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상업시설들이 다 입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쪽이 좋은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구, 서대구 역사를 이어줄 대구 5호선이 바로 도보로 앞으로 한 5분 거리 이내에 생겨납니다. 저기 앞에 빨간불 보이십니까? 저기 앞에 빨간불이 바로 평리내거리입니다. 평리내거리에서 서대구 역을 이어주는 5호선 라인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었고요. 향후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변화하는 입지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겠네요.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기억하기 쉬운 오늘 매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핫팀 양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